뜬금없이 이게 뭔 영상인가 싶을건데 잠깐 기다려 나 알려줄게 내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은 어... 어 이런게 생겼어 쓰시랜 예약하는거 링크 뭐냐면은 캐치테이블 이걸 눌러보면은 캐치테이블로 가겠지? 이건 다 모바일로 되어있네 캐치테이블이 막 그 내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들 뭐있냐 여기 검색하자 검색 방금 쓰시랜 이었으니까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보면은 이 밑에 이거 내 영상이 뜨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랑 캐치테이블이 뭔가 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사실 나는 사실 캐치테이블을 써본 적도 별로 없고 나는 이제 거의 가던 데만 가잖아 그러니까 이 셰프님들이 예전 업장에 있을 때 연락처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걸로 그냥 연락해서 예약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캐치테이블을 쓸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업장이 되고 어느 업장이 안되고 이런 것도 잘 몰라 근데 예전에 캐치테이블에서 그 자기네 이제 업장 소개에다가 내 영상 링크를 넣는 거를 그냥 허락해 달라 그래서 나는 뭐 뭐 계약하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냥 뭐 내 영상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면 좋으니까 쓰세요 하고 그냥 쓴 거야 그렇게 해서 원래 캐치테이블에 이렇게 내 영상이 있었다 뭐 내 영상만 있는 게 알 거야 다른 유튜버 분들 뭐 영상도 있을 건데 근데 이번에 캐치테이블에서 이제 협업을 하자고 제안이 온 게 그 무슨 앰베서더? 원래 보통 나는 그 헬스 채널 같은 거 보면은 거기 뒤에 뭐 식단이나 마이프로튼 이런 거 가지고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그거 구매하면은 그 뭐라 그러지? 약간 암웨이 느낌? 그거 통해서 구매하거나 하면은 그 일정 금액을 그 링크 주인한테 주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직 정식 서비스 되는 건 아니고 뭐 그렇게 해서 링크를 받았어요 근데 뭐 저쪽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난 그냥 댓글이나 적 있는 데다가 링크만 넣어 놓으면은 그냥 저거 타고 가서 클릭하면은 나한테 이제 와사비 뭐 한 젓가락 정도 값어치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지 용돈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거 뭐 서비스 소개를 해달라고 뭐 그쪽에서 얘기한 건 아닌데 그 그러면 이거 뭐 누르면은 뭐 혜택이 있느냐 보통은 이제 그런 뭐 할인 코드 같은 거 누르고 들어가면은 할인이라도 되고 이러잖아 그래서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없대 그러니까 니들이 저 링크를 요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서 예약을 하면은 뭐 특혜가 있진 않아 전혀 없고 그냥 나한테 그 소액의 금액이 용돈이 들어온다 그것뿐이야 그 사실 뭐 이 보통 다 쓰시집이고 하니까 테이블 테이블이 된다 자리도 몇 개 없고 자리 하나당 뭐 와사비 한 젓가락 이렇게 받아봐야 얼마 되겠냐 싶기도 하고 내 영상 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새끼 뭐라고 떠드나 그냥 말투가 좋아서 거의 자장가처럼 듣는 사람들이 거의 다인 것 같은데? 근데 암튼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눌러서 뭐 예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나야 뭐 저쪽에서 다 해주고 그냥 링크만 달아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난 이제 부수입이 따박따박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뭐 금액이 엄청나게 작겠지만 암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는 이제부터 댓글 알바 마냥 댓글들을 이렇게 막 달고 어 이거 고정해 놔야지 어 그리고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내 영상들에 그 캐치 테이블에서 예약할 수 있는 곳들 그 영상들에는 이렇게 고정 댓글을 달아 놓을 거고 이제 나한테 뭐 단돈 몇백 원이라도 좀 적선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그 돈에... 그 뭐였지? 투네이션? 아니 하도 안 쓰니까 까먹었네 암튼 거기다가 주는 방법도 있지 물론 근데 이제 여기 처먹으면서 예약을 기왕이면 여기다가 하면은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 물론 이들한테 가는 혜택은 없다 뭐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베타 테스트라서 그렇고 나중에는 뭐 거기 포인트 제도나 이런 거 통해서 포인트를 이제 그 이거 통해서 예약하면은 나랑 예약한 사람이랑 뭐 나눠 먹는다든지 뭐 추가 적립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뭐 구상은 하고 있다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은 이득 보는 건 나뿐이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영상들에 댓글 고정 댓글들이 생길 건데 이 영상을 그래서 안내차 만드는 거고 어... 굳이 내가 왜 스시랜을 이렇게 했냐면은 밀려있는 스시 영상 중에 스시랜이 있어서 스시랜을 해 놓은 거고 사실 또 밀려있는 영상들은 사실 먼저 털어야 되는 게 아우 씨 진짜 제주도 영상 언제 다 터냐 난 숙소 그것 때문에 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숙소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 게 제주도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 고깃집 있었잖아 엘픽이라고 그거 이미 서울에 가오픈을 오늘부터 한다더라고 근데 아직도 제주도에서 먹은 것도 안 올렸으니까 제주도에서 먹은 엘픽 영상이라도 이 시점에 맞춰서 올려봐야지 주말까지 제주도라도 하는 거를 목표로 할 테니까 아무튼 이제 그 밥 먹는 거 예약 나한테 물어봐봤자 별 얻을 게 없어요 나보고 예약 어떻게 하냐 물어봐봐야 나는 그냥 그 셰프님들 옛날 연락처에다가 그냥 물어봐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나는 스읍 그리고 이거 모바일도 난 익숙지가 않아요 유튜브도 나는 컴퓨터로 보고 요렇게 캐치 테이블 같은 것도 요렇게 별로 많이 이용을 안 해봐가지고 나한테 그런 첨단 예약 시스템을 물어봐봤자 뭐 속 시원한 답을 얻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내가 이렇게 댓글 달아놓은 것들은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면 예약이 되겠지? 자리가 있으면 예약이 되겠지 우리 스시랜이 이 영상 보면은 여기다가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고 몇 자리 비워둔다 그랬어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지인들이나 단골들 올 수 있게 전화로 예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게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예약이 몰리니까 그냥 다 풀어버렸나봐 그래서 대체 어 저렇게 다 풀어버리면 이제 나는 연락하면 자리가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지 사실 이게 옛날 셰프님들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은 그런 건 되게 좋아 예약이 남들보다 조금 쉽지 그래가지고 저렇게 막 안 풀어놓는 자리들 이렇게 연락해보면은 자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 가면은 이제 개이득이지 근데 스시랜은 이제 그런 거 없는 거 같으니까 스시랜 갈 사람들 요거 링크 타고 가라고 끝!